깨달아 버렸어 뒤늦게 나 어떻게 해야 해 매 순간순간 궁금해서 돌아버리겠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버리냐 쌤 요즘 슬퍼 보여요 누가 우리 쌤 이렇게 어둡게 맞는 거야? 아태야 오늘 저녁에 데이트 있거든요 이상하게 왜 더 이쁘지? 동정하지마 이참이 동정 아니야 앞으로 너만 볼게 같이 살자니라 아주 마음 편하게 해줄래 제발 좀 나타나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